1, 2, 3, 4 1, 2, 3, 4 5, 5, 6 고맙습니다. 어, 해만아. 오, 이야. 아, 이렇게 한다. 오, 이야. 가졌다. 가졌다. 들어가자. 야, 부럽다. 아, 나 너처럼 이렇게 그림이나 잘 그려봐서 불렀어.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훨씬 부러운데. 뭐가? 그래, 너처럼 안정된 직장이나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야.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냐? 그럼. 너 내일 휴일이지? 어, 내일 휴일이야. 내일 한 번 해볼래? 내일? 그래. 이거. 하영은아. 어, 하영은아. 야, 이래, 이래. 욕구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 어. 일단 이거부터 빨리 찍어서. 아니, 이거? 빨리 찍어볼까? 이거? 야, 에이! 야 이거 뭐야 너!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굿노이마씨 오픈이 며칠이에요, 네? 일을 시작한지 며칠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리고 저 사람 왜 아직도 저걸 칠하고 있어요? 저거 저기다 칠하는 거 맞아요 지금? 저 사람 일하러 온 사람 맞아요? 네? 어떡해요? 아 뭐야 안 되겠다 내게 너무 좋아해요 안 돼요 아! 아! 진이 다하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엄동선에는요. 저 떼목식 찍는다고 비까지 오고 정말 추웠거든요. 거기다가 스틸폼에 통나무까지 짊어지고 거의 우리 조원들 진짜 녹아댔어요. 그래도 찍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가족의 건노해만입니다. 저희 지금 메이킹필림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고생한 것들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모래사장 있는데 찾아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헤맸고요. 또 떼목 만든다고 나무 확실어 나르고 이러던 좋은 추억들이 많은데 다 당지 못해서 아쉽네요. 저희 메이킹 재밌게 봐주시고요. 화이팅! 촬영을 담당했던 홍기섭입니다.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트럭이라든지 아킹 그런 것들을 써보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열심히 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가족 기원주입니다. 저는 메이킹 촬영을 맡았는데요. 처음엔 화면이 많이 떨려서 아쉬웠지만 촬영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조장님, 젠언니, 해마님, 성우님, 우리 이사가족 분들 만난 점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명발생과 시저위반 분들도 잊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가족 이재입니다. 저희 조는 야외 촬영하는 날마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조원들이 다 감기에 걸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서로서로 잘 다독여주고 화합이 잘 돼서 촬영을 잘 했고요. 기대했던 만큼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 조 이사가족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가능하다. 이사가족 화이팅! 화이팅! 주니까 RICHIP! 산하위 상대체의 연락처의 연락처 바이러스